.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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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파 많이 하실텐데 수비가 약하니깐 덕에 누가 붙는지 좀 말씀해주고요 자기꺼 바로 가요 뭐야 어우 놀래라 앞에 방어야 방어 방어 4초 나이스 리바 수리 못 바꿨는데 톰슨 톰슨 어떻게 생기시는 분이지 뭐야 그게 11번 11번 스프라이트는 저기 작은사람 아까 꿀밑에서 덩크가 나갈 줄 알았는데 덩크가 안나왔어 아니 숟가락으로 이동할 줄 알았어요 팝 급이 아니 그니까 올라가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나이스 사용할게요 오태니 팝 잘 봤습니다 이번에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어 그런 거 같아 니가 보고 들어간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한 거야 팝 소리 들려도 팝 찬스가 있다는 거지 나도 1초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라 정말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판단은 니가 해 다 뚫었으면 안 맞겠다고? 아 내가 거꾸로 바꿨다 다시 바꿔놨어요 우리 팀 자유투 2위 선효 2등이야 넌 너무 많이 놓쳤어 이미 우리 9월 7푼 이래 9월 7푼 9월 7푼 8푼 막 이래 우리 샅플이야 샅플 샅플 아 포포야? 포포메어는 그냥 운 좋았네 예 근데 잘 써서 레이저 되게 좋으셔 선호 이거 35점 7점 각인데 이거 야 여기 세모에 지금 키가 작네 뭐야 자 집중하자 집중 몸빵이 튕겨나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튕겨나왔네 바비 내가 말했고 어허, 또 왔어 방금, 이렇게 컵이 형님, 이거 뭘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응? 롤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네 형님, 이거 롤 가게 많이 나와요, 응 이거 포포는 포포구나, 사기 준비해 다시 고마워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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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시대 다음이, 응, 해봤어 저거는 형님, 시청들이어야 됩니다, 시청들이 거기다 방삼이라. 형님 발키리. 어우 딱 걸렸네. 나이스. 나이스리 가. 어? 나 이번에 슛 안 썼는데. 이거 나중에 화면 보라겠지만 나 아이콘 떠있어. 패스하려고. 나이스. 형님 이게 제가 한 번 확 하고 길게 빠지면 루각 나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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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한테 커진 패스 준 거 내가 씹어가지고 위기소침한 거 같아. 아 근데 그 패스는 정말 좋은 패스였어. 나 상상도 못 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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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8,8,8. 어 그 3 요이 컷 어시피 해볼게 또 수정할게 이렇게 마치고 나이스 지금 같은 경우에 투맨 롤이 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저 모션 다 들어가더라. 저 모션 다 들어가더라구. 집중 집중 2개만 더 막아봐요. 2개만? 어디? 없다 없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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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혹시 으메트 키워. 가비. 저거 털이야? 흐흐흐흐흐흐흐. 보닐까. 고창기 이번에 에픽 살짝만 길게 한번 써볼게요. 어휴 깜딱이야. 어휴 깜딱이야. 패스 뭐 이래. 나이스. 나이스. 헤이. 크림. 나이스. 난 오판인에 뒤에 있었는데 스비스도 사이에 껴 있네. 내가 봐줄게. 코너가. 코너가. 굿딜. 오. 와. 이거 먼저 왔어. 오케이. 한번 가자. 빨개 들어가. 나이스. 빨개 다음 거 코너 가는 거 한번 볼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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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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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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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긴장하자. 6점밖에 차야 안돼. 물. 화. 소리가 올라갔다 들어가. 우. 네. 나이스. 이거 키가 작아서 컨택가 잘 안될거야. 어린이. 에이. 아 왜 손은 안들어 손 드는게 조금 느리더라고 4번으로 간다 나이스 야 개똥같이 있는데 잘했다 야 나도 스크린 개똥같았는데 잘했다 어 더블클러치 오신다 선유고 선유고 올렸다 가비 나이스 컷 쭉 다녀오세요 난 수비력이 좀 올라갔어요 꽉 불킨게 조금 아깝다 이거 한번 더 쓰자 아 다음 공격 얘기를 하는거야 어 지금에 다 속공이었는데 뭐 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피해가 없어 꽉이 꽉이 탑으로 올라오 스크린은 4번 오케이 안됐네 됐다 나이스리 세모 세모 까비 까비 아 나이스 승부 한번 해보자 승부 한번 해보자 아직 아니야 안들어갔는데 쟤 근데 차발 차에 4번 롤이 났겠어 어 어 야 까비해 까비 야 까비하라고 계속 너는 우리 슛 쓸 때마다 까비해 아 시간 시간 확인 마지막까지 아 죄송 어 예 아 승부 당했다 아 승부 당했다 아 승부 당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어라 약간 빨려오는게 빠를거에요 형님 그거 알고 있어요 이거 그니까 저게 방어 같기도 해는 잘라보는게 빨라 아 이쪽 막아줄게 야 근데 저거 패스가 되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 됐다 이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헤헤헤 신양해 가비용 오전차 조금만 더 볼래 조금만 더 볼래 조금만 더 볼래옵시다 아 형님 또 이상한건데 나이스 아깝다 그 스텝이 안좋은게 덩크가 안나가버리면 불락이 돼버려 근데 난 또 이상한거 안좋아 아마 아까 본인이 의도상한게 아닐거야 아마 아 죄송해요 소리소리 어 예 세번 울도왔다 지금 내놔 난 탈락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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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다 뭐지 아 머리가 파울 노린나 니가?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 응 응 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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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 내가 무리했어 1픽서 4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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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떼겁죠? 땡큐 제기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리 와 불 켰는데 맨날 이렇게 뜯겨? 아우 불 켜면 뜯겨? 1픽 갈게 아웃넘버 아웃넘버 아니 왜 들어왔어 형님 나이스 없다 없어 안없어 굴리 야 조목선 다음 타임 줄노 나 수비를 물고 갔네 탑 아우 아깝다 응 아 부드러운 거 하나도 못했네 어 너 이번에 터너버 올라왔지? 아니 안올라갔어 시간하고 잘라 아오깝다 나이스 빼꼬트다 이거 와 빼꼬트 안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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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더 좋아 안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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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니 퀘스트 빨리 해 아이씨 아 손님 오늘 야 넣어 한 50점 넣었어 50점 알았다 알았다 까비 2점 차 갑시다 과res 빙하길 할게 심판이 선유한테 박해 나 펫 나이스와 나이스앤드와 미스매치로 그냥 밀고 올라왔어 미스매치로 그냥 밀고 집에 올라왔어 좋았습니다 아싸 오늘 자유투 100% 점폴드 승률 100% 12점 차니까 18점까지만 가봐요. 이번 컴퓨터에요. 아, 네. 아, 네. 나이스. 팝. 나이스. 내 콜이 뒤졌어. 아 근데 그 앞에 수비수가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니까 그냥 정보제공만 하는거야. 이거 꽉이 네쪽 많이 쓴다 야. 꽉이 조심되라. 리바 리바. 어디에 갈게요. 응 오케이. 빨리 오차에 가자. 알고 있네. 고고고. 응찔응찔하면 안돼. 응찔응찔하면 망하는거야. 나이스. 저거 진짜 알면거 같아. 12점. 12점. 확인. 여기 열심히 해봐요. 지금 동점이야 생각해요. 지금 동점이야 동점. 나이스. 왼쪽. 점수를 보지마 점수를. 점수 가려. 코너 봐. 코너 봐. 코너 봐. 어쩔 수 없어. 참정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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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뻥뻥. 아 진짜 너무 멀었어요 쟤고. 나이스. 요가 이 빼꼬치의 힘입니다. 응. 나도 앞에서 손들었어. 아 오탠닛이 숟가락 드신데? 아니 원래. 뭐야. 스윙이래. 슬립. 원래 가장 좀 맛있는 밥은 빌부터 먹는 밥이야. 불가 깨져. 안 되겠다. 그린. 우와. 우와. 아니 오탠닛이 이런 스킬을. 나 스무개 만들었다 그랬잖아. 나는 오타볼 형님인데. 없다 이거. 나 이제 포스트 칠거라 그랬잖아. 나는 오타볼 형님. 나이스. 오타를 지리는데? 좀 지리지 내가.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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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우와. 우와. 더Sc게 흉깁게 흉깁게 흉 Venezia Điip 그렇듯. 나이스. 살아. zwischen 같은 상황에서. 저희 뭐지? 꽉이가 엘리를 올려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배열이 너, 수비, 나 이런 식이었는데 내가 골 밑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빠져나왔거든 물론 네 슛 가게 나온다면 그냥 당연히 슛이야 그건 당연히 이거 누구야? 누구 수비야? 아우 이제 들어가네 야 너무 들어왔다 야 선장님이야 선이로 선이로 오탕이 비웠는데 깍이 아 알고 있었을까 아 좋은어 아 아 아 아 아 네 스페이예니, 네 스페 네 스페 네 스페하면 돼 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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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파 오, 까비 고파 오오, 까비 고파 오오, 까비 고파 오늘 상승 마무리 잘 해봐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까비. 아, 걔 아팠다. 아, 까비. 나이스. 어이구. 우리 틈이 갈 줄 알았어. 와. 와. 야, 이거 위 수비 좀 꼬였어, 꼬였어. 팝. 야, 야, 이거 꼬챈디. 죄송해요, 형님. 아냐, 아냐, 아냐. 나이스. 야, 나패. 야, 아빠 아까 내 말이 맞잖아. 안 준 거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도 내가 아까 인정이라고 그랬더니. 끝내자, 끝내자. 야, 끝내자, 끝내자. 그랬더니 괜히 뭐 인정해도 그러고. 아, 근데 오늘 되게 잘한다, 오늘 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왜? 나는 왜 이렇게 못했지? 4명이 잘했으니까 괜찮아. 고생하셨어요, 형님들. 아.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하셨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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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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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고하셨어요 아 내일이 힘드니까 내게 나 잘 오세요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